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 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게임, 구조화되는 저성장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력 하락으로 인한 게임 취향 변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IP 영향력 악화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장르 디바이스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흥행 불확실성이 높아져 낮은 2인 모멘텀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전방시장 침체기에 게임사들의 밸류이션이 13-15배 사이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합니다. 흥행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PUBG 매출 안정성이 높은 크래프톤의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중급 한우 발급이 단기적인 주가 반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